우리 말빡이 형들께서 오늘 그냥 팬미팅 겸 그냥 먹으려고 했는데 콘텐츠를 짜왔대요 뭐 오세요 오늘 3대 400 트리오 있어요 아 진짜 이렇게 오셨는데 합쳐서 1200 밀어서 여기 밖에 나가는 거 하재 합쳐서 1200 1200 잔나 3대 몇 이죠? 430입니다 430 전 딱 400 400 430 그러면은 1260 아니 2번에 나가면 아웃 오케이 2번에 나가면 아웃 시작 시작 화이팅 에 마이크가 없어서 가까이요 미우니 제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부산까지 왔는데 제가 한 번 슬승성 만약에 내가 슬승이 한다면 유럽 씨 어떻게 해 그럼 그 사람 4번하고 다시 2대2를 시킬 아 오케오케 아! 상대가 안 돼. 어! 무차다. 자. 시작. 우와! 시작. 으악! 우와 못한다, 못한다. 미쳤다. 안돼, 안돼. 환빡이 화이팅! 어! 와우! 와우! 시청자 분이 있겠습니다! 와우! 일단 저희 여러분들 저희는 지금 조개구이 먹으러 왔고요. 우리 부산에 팬이 꽤 많네. 몰랐네. 부산에서만 먹는 소주라는데 참이세식 갔다가 죽을 뻔했어요. 먹어볼게요. 이거 불인데? 이거 알콜? 아니 여기 부산인데 그냥 큰일 납니다. 오세요. 이게 몇인데 이게?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와 여러분들 저희는 여기 부산에 어디죠? 광안리. 광안리 왔습니다. 저 다리가 무슨 다리인지 아세요? 여러분들 아세요? 네. 저희는 우리 광안리에 있는 킴우스 보딩에 왔습니다. 킴우스 보딩. 여러분들 여기서 또 이 음료랑 또 맥주 자 맥주 하나씩 가져가세요. 아 좋아요. 아 좋아요. 상현이 복음을 잘해주는 중 아.. 제가 계산하기 위해서 일부러 노력했잖아, 맞잖아, 혹시? 그쵸, 형이 많이 져줬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